덤벙이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은 파티의 하이라이트죠 게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오늘은 또 저희가 크리스마스 홈파티잖아요 저희가 센터 여러분들한테 선물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까? 울면 안 됩니다 그쵸 그 아 항상 그거 있잖아요 자기 전에 그 때 쿠키랑 쿠키? 왜 쿠키? 쿠키랑 우유 쿠키랑 우유 쿠키랑 우유 나 이거 처음 들어봐 나 처음 들어봐 진짜요? 쿠키랑 우유 납두고 양말 걸어놔야지 아 맞아 아까 이 양말 걸어놓은 건 아는데 아니 근데 솔직히 양말에다가 선물 넣는 거 조금 누가 만든 건지 난 좀 궁금하다 여기 이만한 거에다가 어떻게 여기 근데 언니 이만한 거에 양말을 넣어 잡을수록 비싸 아 그러네 다이아몬 잡을수록 비싸 맞네 그래서 오늘 준비한 거는 양말에 관한 기네스 도전하는 게임 어? 이런 거 도전 자체도 처음 해봐요 기네스를 도전하는 것도 처음이에요 그니까 아 그래요 저는 멤버들이랑 해봤어요? 저희가 기네스에 도전하는 아예 예능을 했었어요 어머 그래서 했었어요 뭐 뭐를 했었어요? 훌라워프 많이 돌리기 그리고 슬라임을 가장 길게 늘어뜨리기 마시멜로 던져서 받아먹기 진짜 다양하다 일단 오늘 기네스의 기록을 우리가 세워봅시다 어? 그럼 이게 2대1이에요? 어? 2대1이죠? 잠시만요 저희가 기록을 깨지 못하더라도 우리 셋 중에 한 명이 기록이 제일 높은 사람한테는 선물을 준다고 해요 우리 선물이 요즘 좀 핫해졌거든요 아 진짜요? 네 좀 기대하셔서 괜찮은 거 많아요 네 그러면은 어디로 가면 돼요? 저희가 트리에 걸려있는 저희 양말이 보이시죠? 저기 안에 종목이 잡혀있는데 네 그러시면 돼요 하나밖에 없잖아 3개 있는데? 이거 아니야? 이거랑 이거랑 여기도 있어요 아 여기도 있어? 그건 종목이 있는데 아 그건 2개인가 봐요? 아 2개인가 봐요 2개 2개 어? 이거 딱 신으시면 되겠네요 아 그래서 이거 신고 갈게요 귀엽다 그러면 저 해야 돼요 제인이가 든 거 먼저 할까요? 네 어 뭐야 이게 짠 맞네 도전 양말 신고 벗기 발을 이용해 양말을 빠르게 짚고 빠르게 벗는 건데 네 기네스 기록이요 무려 36.30초입니다 이게 양발 다예요? 기준이? 양발? 아 한 발로 하나만? 한 발만? 아니 양쪽 다 나 왜 대체 왜 오늘 하필 양발빵 뻗는 거야? 나 근데 신고는 어떻게 해? 그러니까 야 나 아니 우리 새로운 양말 주신대 아 새로운 양말? 우와 귀여워 양쪽부터 맨발로 하는 건가? 맨발로 도전 먼저 주시나요? 멤버들 괜찮나요? 네 너 불러요 뭐 할래요? 그래요? 맨발 귀엽다 발만 난 다행히 되어있는데 좀 까졌어 발톱이 아 난 되어있는데? 괜찮아 난 발톱이 좀 많이 까? 빵꾸 뚫린 양말이나 그래 내 발이나 여러분 어때 나 개구리 발이라 나 개구리 발이라 이렇게 시작해도 돼요 시작을 아예 이렇게 놓고 해야 돼 약세비는 약세비야 아 오케이 해보자 이거 들어 어쩜こう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재인씨 도전 시,작 이미 길렀죠 저 어떡해요 이미 지난 거 같아 저의 한 발 만하는 거 어때요? 저 어떡하게요 이미 지난 거 같아 저의 한 발 만하는 거 어때요? 오오오오 저 trava 10에 const 산issippi 바지 올려 바지 올려 바지 올려 바지 올려 뒤꿈치 맞추고 뒤꿈치 뒤꿈치 당겨 당겨 지났다 지났다 그럼 한 발 신고 벗는 거까지 기록입니다 이거 벗는 거까지 왜 얘가 하는데 내가 땀이 나 오케이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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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벗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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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몇 초? 1분 3초 63초 오케이 저 합니다 네 네, 바로 갈게요. 시-작! 효정 언니 오늘도 입으로 경계한다. 아니, 들어갔어, 언니 벌써. 입 좀 줌해주세요, 조혜 언니. 어, 들어갔어, 들어갔어. 발 새끼 발가락이 안 들어가잖아. 너무 크는 줄 알았다. 새끼 발가락이 안 들어가잖아.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한 발만! 기권 각이다, 이거는. 이거 어떡하냐, 이거 안 되는데, 진짜로? 안 돼요, 언니 어떻게 해봐. 반대 발을 껴봐, 아니면. 어, 나 발 넣는 거 빨리 넣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안 들어가, 여기서. 으아, 어떡해. 언니, 생각보다 진짜 어려운 거 봐. 안 돼, 나 안 들어가. 안 죽게? 나 포기. 안 죽게? 나 포기. 이러고, 이러고. 나 포기. 요염하게 포기해야 돼, 아주? 기록 없음? 해볼게요. 화이팅. 한쪽 뿐만이라도 소모하시면 돼요. 오케이. 아, 잠깐만, 이게 더 넓은 거 같아. 그래. 시작! 너 발가락이 기네, 그래도. 그러니까, 비이가 발가락이. 나 약간 개구리 발가락이라가지고. 얘 될 거 같아, 될 거 같아! 우와, 얘는 진짜 못하는 게 뭐야. 야, 뭐야. 대박, 될 거 같아, 될 거 같아! 우와, 얘는 진짜 못하는 게 뭐야. 야, 뭐야. 어머, 어머, 어머. 비아, 넌 대면은 기네스에도 손해놔. 아니, 발가락 난 저렇게 안 벌어져. 이거 자체가, 여기가 어떻게 벌어져? 우와, 야 진짜 잘한다. 우와. 우와, 야 너 엄지 발가락 뭐야? 근데 선택을 잘못했어. 내가 오른발을 더 많이 쓰는데. 무슨 손가락처럼 움직여요. 야, 너 진짜 손가락처럼 움직인다, 발. 야, 너, 야! 36초? 지났어요? 아직 안 지났대요, 비니가. 벗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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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벗어. 왜냐면 기록이 너가 1등해야지. 우와. 다시 회수. 야, 대박이다. 우와, 야 대박이다 진짜. 내가 그랬어. 아싸! 첫 번째 종목은 제가 1위로 하는 걸로 끝이 났고요. 그냥 두 번째 종목 한번 해볼까요? 네! 두 번째 종목은 짠! 도전! 양말 많이 신지! 우와! 짠! 근데 이건 될 것 같은데? 될 것 같은데. 던져주세요. 우와! 우와! 여기 그거 같은 시작에서 골라 골라. 젖대기 시작. 아, 설마 이거 1등 한 선물 이거 양말 아니야? 헐. 준비! 네. 도전! 둘. 잘한다, 잘한다. 네. 셋. 셋. 아, 이거 어려운 일 생각보다? 소리 들으세요, 잘한다. 아! 아! 잘하는데? 어, 잘하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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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쉽지 않은데? 아홉. 아, 나 깊산네. 열. 으악! 아, 피 한통 하겠는데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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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아, 뭐야? 너 고라니 왔어요? 고라니. 아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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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물. 안 들어가, 안 들어가. 스물 하나. 스물 하나. 스물 하나. 스물 하나. 와, 많이 숙었다. 이렇게 빨리 했네, 스물. 야, 진짜 통통해졌어, 발. 근데 이게 확실히 발 작아야 이게 늘어나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작아야 좋겠다. 우와, 이거 진짜 쉽지 않아. 쉽게 볼게 하네, 여러분. 약간 이거 때려도 안 아플 것 같아요. 대박이다. 야, 느낌이 없어! 야, 빈이야. 그렇게 등산해도 돼. 언니, 때려봐. 느낌이 없어. 느낌이 안 나야. 대박이다. 준비 시작 감독님이 해주세요. 네. 시작. 시작. 저 언니 진짜 빨라. 컨더 빨라, 언니. 저 언니 뭐해요? 이게 뭐야? 이게 딱 봐도 나 늦어지고. 진짜 대박이다, 언니. 언니 왜 이렇게 빨라? 동시에 셀게요. 하나.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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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많이 신었다. 열 둘. 열 둘. 열 셋. 왜 이렇게 많이 신었어? 열 세 개? 열 네. 열 네. 열 다섯. 열 다섯. 오! 언니 통화. 열 여섯. 열 여섯. 아니. 열 일곱. 열 여섯. 언니, 기회에서 할 수 있겠네. 완전 진짜. 아니 언니는 좀 숙련되면 가능할 것 같아. 진짜 잘하자. 진짜 안 돼? 장난 아니다. 이건 진짜 근데 이건 패배 인정이야. 인정. 이건 진짜 못 따라가겠어. 그냥 인정. 이건 못 해. 내가 잘하는 걸 찾았다니. 드디어 효정 언니가 제일 잘하는 걸 찾았어요. 내가 잘하는 걸 찾았네요. 오늘 기네스 도전 게임 우승자는 효정 언니입니다. 정말 우리가 1등한테 선물을 준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선물 증정식을 한 번 가져볼까요?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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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네스랑 정말 잘 어울린다. 술인가? 기네스 맥주? 언니 진짜 무거워. 기네스 맥주네. 축하합니다. 네. 선물을 원래 받았어요. 열어보는 거잖아요. 짠! 뭐야? 진짜네? 기네스 맥주 엔드 크리미 칸 엔드. 우와! 우와 이거 좋겠다. 대박. 이거 양말도 다 가져가시면 될 것 같은데. 이거 다 언니 거래요. 제가요? 감사합니다. 양말도 선물로 주신다고 합니다. 하나하나 골라서 신고 가세요. 한 캘만 신고 갈게요. 네. 신고 가세요. 아니 이거 제인 씨한테 제가 드릴게요. 어머 이거요? 네 제인 씨가 게스트니까. 오늘 우리 게스트한테 다 드리잖아요. 근데 제가 양말을 너무 못 신었네요. 아니요 노래도 불러주고 가신다고 해서 오늘 좀 고생을 많이 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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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것도 선물이에요? 선물이네 선물. 얘들아 이거 하나씩 가져가. 우와! 어디? 여기 있어. 우와! 과자인가? 과자? 과자다! 이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니 이렇게? 대박. 우와! 과자야? 제가 오늘 멤버들한테 산타클로스가 될 수 있겠네요. 꿀! 진짜 좋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크리스마스에는 과자 궁금이지. 과자지? 그치?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선물도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 맞아요. 아쉽게도 벌써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아이고. 크리스마스랑 팬분들에게 메리분들에게 크리스마스 인사랑 새해 인사 한번 해주세요. 맞아요. 저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를 좋아하는 게 저희 팬분들 이름이 메리잖아요. 그래서 너무 좋아하는데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하시고 그리고 또 해피 뉴이어니까 새해에는 또 원하시는 일 모두 다 이루어주시길 저희가 바라겠습니다. 우와! 행복하세요! 좋습니다. 오늘 놀러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쩡니즈삐니 크리스마스 특집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셋 넷 쩡니즈삐니 메리 크리스마스 네 손에게 왜 날 데려갔지 파일 Treat me 네 맘도 나 같기를 Pray I 가슴 저리며 난 기도해 저 하늘에 이렇게 두 손을 모아서 이런 적이 없는데 내 가슴이 두근두근두근대고 몇 번 본 적 없는데 네 모습이 자꾸 꿈에 나와 차분하려 하는데 네가 또 내 앞에만 나타나면 사랑한다고 말해버릴 것만 같아 Please be my baby Please be my baby 너만 생각하면 미치겠어 네가 너무너무 갖고 싶어서 Make me your lady Make me your lady 나의 사랑을 너에게 줄게 절대 후회하지 않게 해줄게 절대 후회하지 않게 해줄게 자 더 이상 이젠 망설이지 마 내 맘을 열심히 하지 마 내 맘을 믿고 나를 따라와 말할 필요도 없어 어때 참 나이도 딱 맞아 모두 다 맞아 Oh Please be my baby Please be my baby 너만 생각하면 미치겠어 네가 너와 너와 갖고 싶어서 Make me your lady Make me your lady 나의 사랑을 너에게 줄게 절대 후회하지 않게 해줄게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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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